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이불을 소개해드립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5위는 슈크림 세미워셔 극세사 차렵 이불입니다. 이 제품은 극세사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져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4위는 고밀도 마이크로 옥수수솜 이불입니다. 이 이불은 옥수수솜의 특성을 살려 건조한 겨울철에도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. 3위는 에이트롬 프리미엄 10mm 라세 겨울 극세사 이불입니다. 10mm의 라세 소재로 두께와 포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2위는 와이오 유피에이앤 양털 캐시미어 이불로 양털과 캐시미어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추운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위는 바자르 모모찐 극세사 겨울 이불백의 친구 세트입니다. 특히 이 제품은 극세사와 친구 세트까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이 겨울에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겨울 이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따뜻한 겨울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